여기는 화천 855 백리 산소길입니다. 산소 백리길을 따라서 부다리 고개를 넘고 배우령을 넘어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셨어요. 오 여기 씨앗이 많다. 이게 버츠 씨앗 이것 때문에 타이어 펑크 날때가 있거든요. 오도독 오도독 터진 소리나. 여기 자전거 길이 있는 거죠? 자전거 길 표시가 있는데 좀 좁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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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취미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대회도 있나봐요. 파크 골프장에 대회를 하고 있어서 여기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나무 여기서 구경 좀 하다 가야겠어요. 주황색 정장 입으신 분이 심사 보시는 분이신가봐요. 신기하다. 난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네. 아까 차가 좀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공도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 부다리 거기까지 가는데 갓길도 좁고 지금 차가 좀 많아요. 갓길에 홈이 좀 많아서 위험해요 여기는. 빠르게 지나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면 이런 길도 별로 무섭진 않은데 모르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이 차 소리의 바람과 이런 게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되게 이게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해서 무서워도 무서워도 견디는 편이에요. 오늘 초반부터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rcents com 터널이 하나 나와요. 거기는 자전거 진입 금지래요. 그래서 지금은 차가 안 다니는 부다리 고갯길로 거기로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자전거 타면서 공도주행이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터널 같은 데는 너무 무섭고 자칫하면 되게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옛길, 터널을 피해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도로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새소리 장난 아니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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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오 무서워 오늘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저한테는 봄 가을에는 특히 날씨가 좋지만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그래서 다운일 때 핸들이 엄청 흔들리거든요 핸들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 유가의 외도 오, 유가의 외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기가 진의 고탄로라고 이거 아무리 찾아도 여기 경사도가 안 나오는데 제가 스트라바 보고 아래에다 놓겠습니다. 잠깐만, 아 잠깐만 서서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배에서 꼬르륵거려. 밤 만주예요. 이런 게 목맥이긴 한데 좀 포만감이 있어서. 저는 영양경은 좀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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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근데 여기 어필인데? 내가 클리스로 어필해서 뺐구나. 이럴 때는 옆으로 됐다. 경사 12%야. 우와.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 우와. 첩첩산중이야 여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진해고탄로라고 경사가 12% 초반인데 12% 나오네요. 구독자님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이런 코스를 추천해 주셨죠? 훈련을 열심히 하라는 건가? 와 경사 14% 나와야 뭐야 여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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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0 s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수수도 조만간 있으면 열리겠다. 벼도 있어. 좋다. 여기 시골길. 어필을 세게 하고 이렇게 다운이라고 내려와서 이런 풍경을 또 보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맛에 라이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성취감이 느껴지고 오늘 또 내가 해냈다. 약간 이런 기분. 이렇게 해서 절로 가야 되는데. 저기 길인가봐요. 여기 길 있다. 여기 새로 만들었나봐요. 길을. 엄청 잘되어 있는데? 공사 기간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네요. 그럼 끝난 건데?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저기 자전거 터널 진입 금지 배우령 옛길을 이용하라고 친절하게 써줬네요. 옛길을 이용하래요. 옛길. 배우령 옛길.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여기 다른 길이 없는데? 여기로 가래요. 어쨌든 가야죠. 길을 모르니까. 근데 배우령 길이 여기가 맞아요? 다른 길 갈 만한 데가 없는데? 여기로 가르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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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이름도 무서운 게 응산하지? 되게 좀 뭐랄까 분위기가 되게 좀 무섭다. 뭔가 사람의 흔적이 없는 느낌이야. 나무들도 되게 애들이 응산해 보여. 이게 뭐가 써있어요. 이것부터 46km는 낙석 예상지역이래요. 우와. 주의하래요. 여기 타이어 자국 봐봐. 우와. 이거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닌데. 이 정도면. 열 현상 때문에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생기는 거죠? 여기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부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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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у passions룡洗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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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touch the bottom Sitting to a tumble Waves that shake me out Out of my skin Never been so easy Losing my direc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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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까마귀가 뭘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기 까마귀가 뭘 가지고 가는데. 쟤 나 때문에 놀랄 것 같은데. 쟤 뭘 가지고 가는 거지? 저거 뱀 껍질 아니야? 저거 뭐 가져간다. 나 때문에 놀랬어. 어, 뱀이야. 어, 뱀이 살아있어. 와, 쥐를 물고 있어요. 대박. 다람쥐, 다람쥐다. 다람쥐 지나갔나. 여기, 여기 도로가 한적하니까 동물들이 많이 나온다. 배우령 정상에 내리막은 3km니까 브레이크 파열 위험 되게 무섭다. 저 글씨가. 브레이크 파열될 수 있대요. 진짜 천천히 내려가야겠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어요. 처음에 care든 추억을 쭈어. 비치는 요경을 비벼수도가 빗기 전에 전통체로 하니까이 끓은도 많이 쫓아보려집니다. 그 다음에 having 쭉쪄고 이제 vivre의 요경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날아오면 asis replay도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웅이너지에 시험이 끓인 것 같다. 그래, 이것들은 무엇인데 저녁이 넣고 배우지 소리도 안맵 먼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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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